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입니다. 오늘은 두 분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김선희님의 옥천리 관용사라고 하는 절의 포토 에세이를 보고 또 하나는 이효남님의 만연사 천도재라고 하는 포토 스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사진을 보면서 상호 비교를 좀 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님은 사진이 그런대로 완성도가 높고 이호남님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는지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너무 바쁘게 급급하셨는지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 투지, 이 사진을 보내주신 투지에 감동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선희님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볼 텐데 오늘의 주제는 끝장을 보라 사진을 찍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2류, 3류로 그냥 떨어집니다. 특히 자신을 용서하잖아요. 내 사진 뭐 나 아마추우니까 이 정도 찍으면 돼. 이렇게 하는 순간 2류도 아니고 그냥 3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자기가 정하기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사진을 잘 찍는 프로페셔널들의 사진을 많이 보는 게 좋죠. 유사한 사진을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찍었는가 그리고 또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인터넷을 보면 세계의 유명한 사진가 예를 들어서 매그넘 사진가 이렇게 치면 매그넘과 관련된 사진가들의 포트폴리오라고 그럴까 작품들이 무지무지하게 인터넷에 또 돌아다닙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보시는 게 사진 공부하는 데 최고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 사진 보는 거 별로 도움면 안 됩니다. 최고의 사진을 보십시오. 아무튼 오늘은 끝장을 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김선희님의 흑천리 관룡사에 있는 돌 부처님을 봅니다. 이게 하루방입니까? 뭐 하루방 같기도 한데 생김생김이 달라요. 그런데 이게 흑천리 관룡사에 이런 조각물이 있나 보죠. 표현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사진도 제대로 크로즈업에 찍었고 포커스도 좋고 자기가 정확하게 맞춰야 될 것을 맞춘 것 같은데 코가 아니고 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진을 제대로 찍구나 그런데 포커스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경우에는 눈에다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사진 참 시원하죠. 그죠? 시원합니다. 라이트를 제대로 보고 라이트를 제대로 읽으면서 사진을 찍는 분이구나 그리고 광각 렌즈를 제대로 사용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진을 참 귀하게 한 장을 찍어도 구석구석 잘 들여다보고 찍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사진은 나무와 나무 사이로 보이는 돌 입구를 찍으셨네요. 이렇게 많이 찍죠. 아마추오들 이렇게 찍는 데는 관음증의 어떤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꼭 관음증은 아니더라도 무엇과 무엇 사이를 들여다보면 구도 잡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찍죠. 오늘 김선임이나 우리 또 이혼아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사진을 거의 뭐가 꽤 많은 숫자를 뺐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신의 사진들을 뺀 사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왜 뺐겠는가 왜 빠짐을 당했을까 사진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사진들은 거의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성도가 좋은 사진만 제가 올렸습니다. 강아지가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 저것도 햇살이 제대로 내리쬐이고 있는 그런 광경을 찍었습니다. 빛을 읽어가면서 찍고 있는 거죠. 절 마다 가면 특히 비군이 사찰이나 비군이 암자에 가면 반드시 강아지를 키웁니다. 개들을 키우죠. 어떤 개들은 되게 사나운 개들도 있습니다. 절에 갔을 때 사나운 개들 만나면 좀 난감하죠. 스님도 한 분 안 계신데 사나운 개가 나와서 치수되면 좀 이렇게 촬영을 갖다가 난감한 경우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로 제가 옛날에 동두천인가 촬영을 갖다가 개가 어떤 여성분을 물려고 덤벼드는 거였어요. 내가 돌을 던져가지고 개를 못 오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본 스님이 비군이 스님이 나와서 저를 아주 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마디 했습니다. 사람 무는 개는 안 키우는 게 좋다. 그리고 저 사람 물나는 개한테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냥 물리들어 놔둬야 할 일이냐. 그렇게 했어요. 그 말에 그 스님하고 어떻게 친해졌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주련이 조금 더 나왔으면 오른쪽에 주련이 조금 더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주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같은 거를 또 글로 표현해 놓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련이 주련의 글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화각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왼쪽 밑 왼쪽 밑 하단은 저기 이제 돌기둥의 기둥이죠. 돌 계단 내려가는 기둥 저거는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주련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리고 화각이 대단히 잘 잡혀서 화면 안에서 시선이 뱅글뱅글 돌도록 만들었다. 이런 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스님이십니까? 스님이 걸어가시는 뒷모습을 찍으셨네요. 그죠? 아 사진 잘 찍으세요. 느낌 좋아요. 따뜻한 햇살 뭐 이런 거 겨울인지 봄이거나 가을이거나 이런 느낌이죠. 그죠? 어떤 햇살이 깊이가 있고 콘트라스트도 잘 잡혀있고 그런 느낌입니다. 사진을 잘 찍으세요. 이 부분 구성도 좋아요. 사진을 잘 만드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보십시오. 스님들이 가꾸는 텃밭 특히 비구니 스님의 암자에 가면 텃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절이 예뻐요. 비구 스님들이 계시는 남자 스님들이 계시는 절이나 암자는 호방하고 비구니 스님들이 가꾸는 절이나 암자는 대단히 예쁩니다. 꽃들도 있고 참 뭐라 그럴까 소담스럽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의 절들을 많이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텃밭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지만 아마 비구니 스님들이 계시는 곳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야 이 사진 좋아요. 그죠? 사진이 좋아요. 저 위에 있는 마지막 기화를 쌓아놓은 부분은 잘려도 좋고 아니면 더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게 약간 시선이 걸리는 좀 어중간한 것 같아요. 저게 외에는 대단히 사진이 다이내믹하고 박력 있게 지켜있는 것 똑같습니다. 사진을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서 사진 찍는 재미를 흠뻑 느끼면서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이 분 카메라 렌즈를 들여다보고 파인더를 들여다본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찍으시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셧더 소리가 좋아서 사진을 찍으시는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셧더 소리도 프로가 찍는 카메라의 셧더 소리와 아마추어가 찍는 카메라의 셧더 소리는 똑같은 카메라에서 나눠 소리잖아요. 같겠죠? 다릅니다. 리듬이 달라요. 특히 인물 사진이나 셧더를 많이 누를 때 오는 리듬이크라는 소리가 다르죠. 아마추어들이 그냥 막 착 떠 좋으면 착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런데 모델 촬영을 만나게 한다든지 할 때 모델에게 꼭 좋은 표정이거나 좋은 포즈가 있을 때만 셧더를 눌리는 게 아니에요. 셧더 소리라는 것은 모델 기회도 들리잖아요. 그래서 모델의 움직임을 리듬이크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셧더를 끊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입도 말을 하죠. 이야 멋있다 멋있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좋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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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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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리듬을 살려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델이 정말 고래도 춤추게 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정말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좋은 포즈나 표정이 나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셧더 소리를 일부러 들려주죠. 꼭 좋을 때만 셧더를 끊는 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이거는 어떤 시간대를 찍었는지 모르지만 꾸준약한 느낌이죠. 그렇죠? 마지막 사진은 이 전체 이 얘기를 압축해서 이 얘기를 뒤로 돌아보듯한 그런 한 장의 사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참 구성도 좋고 사진을 한 장 한 장의 사진도 잘 찍었다. 그렇지만 이야기의 증폭을 위해서는 좀 더 광위에 좀 다른 다른 샷들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절에만 너무 치중해서 있지 않고 절이 있으면 부도탑도 있을 테고 부도탑 너머도 있을 테고 그 뒤로 가면 절의 전경도 지킬 테고 하는데 너무 절 안에만 갇혀서 사진을 찍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만 더 볼거리를 확장해 주셨으면 보는 사람들 그죠? 저 말고도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호남님의 사진입니다. 만연사 천도제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을 명복을 비는 그런 일상의 제사 일종의 행사인 것이죠. 첫 번째 사진이 천도제를 지내는 가족인지 아닌지는 절에서 알 수 없죠.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절의 바깥 풍경 어떤 남자 하나가 앉아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천도제로 지내러 온 분들의 신발 이거 깜찍하게 찍었어요. 사람의 전체를 찍지 않고 신발만 가지고 우리가 아 이게 천도제에 많은 분들이 오셨구나. 누군가의 명복을 빌로 참 일가 친척들의 다 모였구나. 이런 것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아이디어의 반짝임. 이게 참 잘 찍었다. 아 좀 사진이 참 제대로 찍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아이들도 참가를 하고 있고 어른들도 참가하고 있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음이 좀 바쁘신지 촬영할 때 포커스는 포커스는 맞는데 뭐라 그럴까 손이 좀 떨려요. 손 떨림. 그래서 사진이 샤프한 맛이 꽤 떨어집니다. 사진 찍을 때 포커스도 중요하지만 찍는 순간은 카메라가 가능하면 얼굴의 어느 쪽에 붙여서 이마에 붙이든지 눈썹 위에 붙이든지 카메라 뭉쳐가 붙어서 카메라가 안 떨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들고 찍을 때 몸하고 얼굴하고 떨어지면 카메라가 흔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마나 붙여가지고 카메라가 떼지 않도록 샷다를 눌르는 순간만큼은 정말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으면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도제를 지내고 있는 스님들이 연분하고 계시고 그러한 장면들이죠. 한 장의 사진에 전체 의미가 잘 담겨져 있다. 역시 호남님도 제가 사진을 많이 뺐잖아요. 뺀 사진들은 전체들이 이야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완성도가 좀 떨어지고 관계도 별로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야기가 중구난방 다시 말하면 토토로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만 계속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사진이 늘겠어요. 또 여기서 제가 칭찬한다고 하면 또 그게 일종의 자신의 프라이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선상에서 사진이 머물면 더 이상 성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또 이 호남 씨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저는 프로의 사진을 리뷰하면서도 아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 사람도 다 자기 자존심이 있고 자기도 대단히 일가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말들 받아들여 주거든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들으려고 여기 사진을 보내시니까 그런 점에서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아 이 사진이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서 내부의 사정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는 가독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을 읽어볼 수가 없잖아요. 사진을 구석구석을 들여다볼래야 시커면서 들여다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진을 편집하거나 프린트할 때 적당한 선상에서 자기 톤을 갖추고 그러면서 안이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사진을 프린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아니면 강조할 부분은 강조하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어두워서 사진을 보는 죄로서는 읽어낼 수가 없다. 물론 어떤 여성분이 죄를 지내는데 예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는 읽을 수 있죠. 그렇지만 좀 더 정보요양들이 주변 정보요양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나무 밑에서 자고 있는 천도제에 오신 분인지 아는지는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저 사람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천도제에 누군가는 죽어서 명복을 비로 받는 입장에 있고 또 누군가는 절간에 와서 살아있는 자신의 자신을 잠재우고 쉬는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는 대단히 진폭이 크잖아요. 이 얘기 진폭이 커지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훌륭한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것도 너무 어두워요. 모니터가 너무 밝은 거 아닙니까? 이 호남씨 가지고 있는 모니터가 너무 밝아서 자기 눈에는 제대로 프린트를 하려고 이렇게 맞추는데 실제로 프린트를 하고 보면 이렇게 어둡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죠. 모니터를 자기가 프린트한 것과 같은 밝기로 교정 보정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진 볼까요? 천도제를 마치고 집에 가시는 분일 수도 있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절에 왔다가 그냥 집으로 가시는 분들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진은 실제로 천도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저희가 이걸 들여다보면서 이야기의 흐름 때문에 천도제에 왔던 분들이 천도제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진이죠. 왜? 그 외에는 정보가 없잖아요.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진은 캡션이나 제목이나 작가 노트나 뭐 이런 게 없으면요. 어떨 때는 거의 읽어내지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사진 자체가 좋아 나쁘다 이거는 저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사진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작가 노트 제목 또 캡션 이런 것들이 붙음으로써 이해를 돕게 되죠. 오늘은 우리 김선희님 옥천사 관룡사에 관한 이야기와 이오남님의 만연사 천도제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 두 분의 사진을 보면서 특히 이호남 씨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물론 김선희 씨도 포함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끝장을 보게 사진을 찍어라. 대충 이 정도에서 찍으면 뭐 사진이 괜찮겠지 포트폴리오로서 찍어도 되겠지 본인은 찍었으니까 이게 이러이러한 이야기야 본인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런 정보가 없는 다른 사람이 보고 읽어내야 되잖아요. 저는 물론 제목을 받고 무슨 뭐 관룡사야 천도제야 이런 것을 보고 읽어내기도 하지만 그런 정보가 일체 없어도 저희가 읽어낼 수 있는 이야기의 순서 사진의 정밀도 만성도 신선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맨날 보는 사진 뭐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본 사진 또 보는 거는 좀 신비롭지 않잖아요. 신선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자신을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고 3유로 2유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끝장을 보게 좋은 사진을 찍어서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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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희였습니다.